안녕하십시오 저는 그 새로운 물고기 그 한 마리 쇠냉 갈 수 있는다 그리트에서 잘 안보입니다 카메라를 잘 안보이고 여기 앉고있고 어쨌든 여기있습니다 뭐 이름이 인터넷으로는 대부분 세네갈스라고 나오고 입양하는데 가면은 세네갈이라고 나오고 학원 거기서는 물고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세네갈 루스라고 나오고 정확한 이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아왕입니다 이거 야기를 넣어놓고 세네갈스 이제 준비 어 준비해야겠네 자 이제 물 맞고 시작하겠네요 봉지가 뜨네요 이렇게 약 30분간 있으면 될겁니다 30분이 프로 자 이제 세네갈스 저는 세네갈스라고 할게요 세네갈스는 물 맛 때문에 끝났구요 이제 곧 이제 곧 이제 여기 나올겁니다 그리고 또 배타독은 입양을 했는데요 얘는 아직 얼마 때문에 없는데 이제 깔게요 다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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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네갈스야 들어가죠 다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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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귀엽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이제 바삭제랑 이런거는 나중에 얘가 적응하고 나중에 또 깔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또 건넬려야 하니까 안 깔지 않나? 뭐 안 깔아도 되고 깔면 좋긴 한데 일단은 그럼 나중에 들어갈겁니다 안 깔걸려고 마신들잖아 나도 안 깔까 배턴은 아직 여기 있을까요? 40분 40분 이름은 시내인벌스 이름은 아직 안 되는데요 얘는 무지개 색깔이니까 무지 이게 제 물걱이고 이거 이거 이사벨 물걱입니다 그래서 이사벨이는 얘는 무지개 색깔 비슷하다고 해서 무지라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제 물 맛땜이 45분에 끝나니까 25분 남았어 지금은 8시 21분입니다 빠이 난 감 자 그럼 나중에 배타로 이제 그 물 맛땜이 끝나면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더igers은 아니고 이브에서 이브에서 저하일을 Sortiment 저하일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